자 오늘 수술할 뽑기 반망 피규어 뽑기입니다 몇 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요즘 차 살짝 꼈다가 빠졌는데 아 지우개도 딸려있어요 한 마리 꼴망을 들어가서 박스를 걸어서 꼴망을 들어가서 한 마리 한 마리 꼴망을 들어가서 뭐가 공개되냐 진질질질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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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걸렸다 아아 골망에 쉽게 발 걸렸었거든요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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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망을 꺼보려고 하는구나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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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다 다 jeg我們 провeed etzt 좀 눌러 $%&%&%&&%&%&% pf&%&%&&%&%&%&&&%&%ä%&%&%&%&&%&%&&%&%&%&&%&&%&%&&%&&%&%&&%&%&%&%&&&%&Hayurside leading type screen 와 ... 빠졌다 x4 clips circular 영상을 YoshioXide 와아 왔어 왔어 됐다! 눌러! 아 들어가 한 번 더 와 들어가 들어가 아 와 들어가 들어가 초 초 초 와 살짝 들면서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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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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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올렸어 일단 이걸 좀 바꿔 볼게요 옆 탑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박스에 들어가서 아 박스에 박스랑 꿀맛 사이에 딱 아 탑 걸렸어 걸렸어 힘 줘 환자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 풀지 마세요 이야 아 아 오오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끼기만 하면 돼요 끼기만 하면은 아 빠졌다 힘 힘 아 한 번 더 오 오 오 오 이러면 더 좋아요 이러면 더 좋아요 이러면 밀면 들어오죠 들어왔어요 좋아요 지우개가 있는데 아 아 지우개도 아 아 아 아 이러면 이거를 좀 들어 볼게요 이 박스를 박스를 좀 잠궈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스를 좀 잠궈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박스를 박스를 아 누르기도 돼요 자 들어 들어서 신기해 그렇지 우와 우와 하나 뽑았습니다 아 와 자 이것도 그럼 올리면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환자분 힘내세요 점심 차리세요 이렇게 올려서 어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밀어서 아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아 아 콧콧장인데 왜 15초밖에 안 주죠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아 가지 못합니다 자 이거 한 발 지금 낄려고 하거든요 아 저 저 저 뒤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살살살살 어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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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되요 이거 진짜 가야됩니다 아 비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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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지 우와 나왔어요 밀어 아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밀어 아 아 아 지금 뭐가 또 걸린 뭐가 걸린 거예요 아 아 잠깐 뺐다가 다시 밀어 아 지우개는 지금 지우개도 걸린 건 맞는데 지금 이 꿀망이 걸린다 아 됐다 됐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다시 바깥처럼 아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 번 더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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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됐어요 아 이것도 껴 볼게요 어 이것도 옆으로 어 시간 아 저 탑 좋았는데요 어 이거 어 꼈다 얼마 안 꼈어요 다 꼈어요 아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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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자 아 발 안 들어갔다 하지만 어 자궁구멍 들어갔어요 발 자궁구멍 들어갔어요 자궁구멍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발만 더 들어가주면 아 어 어 구멍을 껴 뜯거든요 지금 자궁구멍 아 아 힘 힘 아 아 아 아 빠졌네 아 아 아 지금 펴고 쉴 것 같아요 아 그렇지. 그렇지. 뒤집어. 뒤집어. 이제 이거를... 이거 한번 뒤집으면 되거든요? 이렇게 잡아서 뒤집어. 뒤집어. 걸어. 걸어. 뚫어. 박스 뚫어. 어? 박스 뚫어. 박스 뚫어. 뚫었다. 박스 뚫어였던 거 같은데? 아, 박스 뚫었는데요? 시간이 너무 짧아요. 어, 박스 들어갔다. 박스 뚫었어요, 이거. 박스 뚫었거든요? 아, 깝습니다. 하지만... 아, 안 올라와요. 안 올라와요. 안 올라와요. 오오! 오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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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아, 뜨거워. 이제 지금 집게가 맛이 갔습니다. 우와! 끝까지 안 내려가요, 집게가. 아, 예뻐서요. 아, 맛이 갔어요. 힘! 이쪽 잡아 땡겨! 오오! 우와! 망가진 집게를 그냥 뽑습니다. 네, 좋아요. 어? 아, 지우견 어떻게 뽑자? 걸어. 걸어서. 정신 씹. 정신 차려요. 충격요법이거든요? 아, 좋아요. 그냥 묶고 가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뽑으면서 소스 마무리. 카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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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